11월 18일 삼성바이오부터 LBA바이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의 날이었죠. 아주 강력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외인기관들이 쌍끄리 매수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죠. 특히 외인이 2700억 기관이 370억 들어왔습니다. 거래소도 600억, 700억, 800억 정도 외인기관 매수가 들어왔죠. 오늘 전세계 하락률 1위를 기록하던 제약바이오, 특히 코스닥 쪽의 제약바이오 쪽이 아주 강한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죠. 항암제 관련주들 10%짜리 상한가도 있고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대부분 다 올라섰고 아주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반면에 업종 대표주들은 오늘 조금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외인들이 그동안에 랠리를 많이 펼쳤던 종목들은 좀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고 그동안에 좀 조정이 많이 일어났던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쪽은 워낙에 크게 많이 하락을 했었죠. 이런 종목들 대부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타났고 특히나 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조만간에 3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한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죠.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CMO 관련주들도 오늘 아주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주들 이제 한번 랠리를 펼칠 만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워낙에 많이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올라갈 만한 그런 지금 타이밍이 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외인기관이 워낙에 힘을 상당히 많이 썼죠. 힘을 상당히 많이 썼죠. 어제는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특히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단타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단타로 오늘 많이 사서 올랐으니 내일 또 팔겠다.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 이제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위치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오 주들이 또 한번 반등을 시작하게 되면 아주 강하게 또 올라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계속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면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를 타면 더 강한 매수세가 붙는 게 또 바이오 쪽이죠. 자 지금 이 삼성바이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바이오 지금 상당히 좋죠. 지금 추가 투자 이런 소식도 나왔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이런 소식도 나왔죠. 그리고 릴리의 치료제 또 생산 시작을 했고 아주 모든 게 좋습니다. 치료제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계약을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CMO 부분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 이제 일어날 걸로 보이죠. 그리고 공장도 추가적으로 짓는다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인기관 7만 5천에 기관이 3만 5천 매수 들어왔죠. 아주 여태까지만 해도 아주 이제 끝이 나나 싶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이 성장성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다시 돌려세웠죠. 자 돌려세우면서 지금 정거점 수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거점 수준 85만원 정도 되고 있죠. 이 정거점 수준까지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주 강하죠. 아주 강하고 올라섰다가 옆으로 쭉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방향을 또 위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상승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스토리도 아주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SK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아스트라제네카 곧 발표하겠다 이런 소식으로 케미칼도 지금 2.2% 정도 올라섰습니다. 웨인이 3,400조 매도가 나왔고 기간이 9,000조 매수가 들어왔죠. 지금 여기에서 쌍보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데 결국은 좀 약간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죠. 바뀌면서 추세적으로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잘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화이자 긴급 승인 소식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중간 결과 소식 그리고 모더나의 긴급 승인 소식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만한 소식들이고 존슨앤존슨에서도 이제 삼상 데이터 곧 우리도 발표하겠다 이런 소식이 곧 나오겠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계속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 소식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CMO 기대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또 이렇게 MOU 체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이제 밀릴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추세적으로 계속 타고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잘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녹십자는 오늘 시가가 높았죠. 5%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세피하고 지금 이렇게 협상이 되어 있죠. 5억도주 정도 이제 녹십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녹십자에서 생산을 해달라.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 제약사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속속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내고 이런 상황이 되고 이제 생산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녹십자 쪽으로 위탁 생산, CMO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백신을 만들어 내야 될 물량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도 90% 이상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도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로 보면 엄청난 물량들을 이제 계속 찍어내야 됩니다. 한 명당 두 번씩 맞아야 되죠. 그러고 그게 지속이 아주 오래 가는 상황이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년 맞거나 6개월에 한 번 맞거나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산 부분이 이제 좀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캡파 부족이 되면 계속해서 이런 계약들이 CMO 회사들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삼성바이오하고 SA케미칼, 녹십자 이런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이 계속 전개될 만한 그런 스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흐름은 높게 시작해 가지고 지금 외인 기관들이 좀 팔았죠. 오늘은 외인이 많이 들어왔는데 녹십자는 팔았습니다. 외인이 3만 4천 기관이 1만 9천 매도가 나왔죠. 매도가 나오면서 고점에서 막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조금 파동을 타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어쨌거나 이 생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피하고 또 이렇게 협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는 좀 흔드는 모습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지속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올라서다가 한 번 길게 나왔는데 한 번 또 밑으로 한 번쯤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가 다 좋았죠. 그리고 CMO 종목들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또 저가에 있는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SK케미칼이나 삼성바이오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늘의 하락은 온더슈팅의 그런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안트로젠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장중인 12%까지도 올라섰습니다. 웨인이 아주 많이 들어왔죠. 6만주 정도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본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세에 눌려서 많이 하락한 이런 바이오 주들이 오늘 상승폭이 아주 컸습니다. 20선을 이제 확실하게 뚫어내는 위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거래량도 좀 터졌고 지금 이제 쌍바닥을 완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쌍바닥 완성을 했고 쌍바닥 완성 후에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올 차례죠. 지금 뭐 이 정도 하락을 하고 오늘 외인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방향을 위로 틀고 올라 갈 만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이제 240선 언저리에서 한번 터치를 해줬고 윗거리에 달았지만 추세적으로 이제 쌍바닥 찍고 올라서는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테오전도 오늘 상승이죠. 외인 기관 만주 25,000주 들어왔고 20선 올라 탔습니다. 20선 올라 타고 11선, 120선까지 다 올라 탔죠. 지금 아주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다시 돌아서면서 쌍바닥을 잡아주고 다 올라 탔는데 지금 성장성이 계속 될 만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돌아서게 되면 이 알테오젠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인 기관이 또 이렇게 들어왔죠. 지금 아주 좋은 모습으로 전개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조금 페이크가 나올 수도 있겠죠. 페이크가 밑으로 가는 페이크가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방향은 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아주 큰 추세적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큰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력이 좋죠. 레고캠 바이오도 1.5% 올라섰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버틴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제약바이오 이제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밀려 내려오면서 120선 훼손하면서 위태위태한 이런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이었지만 오늘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하게 살아나면서 오늘 외인 기관 13,000에 11,000주 들어왔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월째 지금 옆으로 긴 에너지가 형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살아나게 되면 외인 기관이 들어와서 밀 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추세적으로 이제 방향을 위로 잡을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뀐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절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절은